여기가 거실이지? 어 이쪽에 뭐지? 미니바가 있었으면 더 넓은 것 같은데 미니바가 없었어? 이쪽에는 테레비 있고 이거 옷장 입고 옷장 열어줘? 아니 뭐 안 열어도 상관없을 것 같아 이쪽에 테라스가 훨씬 넓어 바다는 아니지만 저기 물이 보여 바다의 일부분 저게 넓다 호텔입니다 호텔 여기 태양열이다 꽤 많다 이제 저쪽 심실방으로 들어가 볼까? 여기 생각나? 어? 니스 생각나? 니스? 왜 갑자기 니스가 생각이 나지? 니스 처음 도착할 땐 좀 쌀쌀쌀쌀 저녁에? 응 으응 갑자기 리액션이 일어나고 화장실은 이 크기 비해서는 좋겠다 아 양쪽으로? 으응 화장실 큰 거 별로 안 좋아하나보지 뭐 그런가? 응 화장실 커봤자 별로 열어봐봐 화장실 커봤자 별로 소용없어 잠깐 이따 갈게요 으응 엄청 짱이 엄청 넓다 미니바 여기 있네 미니바가 이쪽에 있네 미니바가 이쪽에 있네 어 미니바가 여기 있네 그게 손님들이 맘대로 못 꺼내 먹으라고 그러는거 아니니까 저쪽에? 손님방에? 응 그런가? 그런가? 엉 엉 모든 이 바닥재메 가구메 인테리어 디자인 뭐 다 엄청 비싸보이는 엉 엉 엉 엉 해외 엉 연주